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시초가에 노려볼 만한 좋은 종목들 공략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이렌시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당분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한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로봇 관련해서 그리 영향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제 기사가 나오면서 동사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도어랑 각종 잠금장치를 기반으로 한 보안 솔루션 제품과 로봇 청소기 안에 들어가는 감속 모터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에이지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아무래도 많이 있고 여기에 따른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만의 동사만의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1년 당시부터 로봇 관련된 팀을 사업부로 구성을 했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기술력이 조금 더 있었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 590억을 투자로 냈는데 이게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로봇 사업을 점진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그게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니라 반도체가 되겠죠. 로봇도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은 반도체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토대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에서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 청소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5년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단 한 해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존의 입장에서도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기업을 약 2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인수를 발표를 했던 것 토대로 로봇 산업은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한 가지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나왔던 기사는 LG와 삼성의 공급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감성모터를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동사의 주가가 어제 20% 이상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정말 모처럼 크게 터졌어요. 고점 추세선을 점진적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토대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이레시스의 주가 우상향 흐름을 속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적 또한 충분히 바쳐줍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이미 전년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3월 30일 전에 매출액은 충분히 증가한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슈, 테마 그 모든 것 토대로 해당 종목을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4,35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레시스를 저희가 또 내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한데요. 네. 카이노스 매드라는 바이오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에이즈 치료제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며칠 나오면서 상한가도 가고 어저께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실적이 좀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거의 전모해요. 그러니까 개발 비용으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에이즈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 진행이 되었고 중국에서 이와 관련된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조 1천억 정도 되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앞으로 늘려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KM023이라는 의약품의 중국 판권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기존에 기술 이전을 중국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로얄티를 한 2% 정도 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고요. 기술 이전으로는 한 24억 정도 받았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판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적자로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안정적인 매출처와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깔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판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하면서 계단식으로 바다권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동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들, 에이지 치료제 하나밖에 없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파키슨 치료제도 임상 1상을 성공을 했고 2상을 진행 중이고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을 포함해서 이 항암제 관련해서 한 4가지 정도의 다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에이지 치료제의 판권이 결정이 되고 이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는 좀 큰 폭의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금리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가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필수 소비제 위주로 사람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헬스케어 분야는 결국 아프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과는 이제 시초과, 목표과는 한 1만 1천 원 정도 죄송합니다. 8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과는 5천 9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이노스 메이드까지 내일 살펴볼 종목들 하나씩 로봇과 또 바이오 관련 종목들 내일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장 마감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